2부에서 계속 꺼졌습니다. 아버님 이거 계속 꺼졌었나요? 안 썼어요. 켜지질 않았었어요? 안 썼지, 병원. 안 썼지, 병원. 병원 이쪽 이사가시고 한 번쯤 못 썼다고? 아니 와서 썼지, 몇 번. 와서 몇 번 쓰다가 썼어요. 그냥 꺼져가지고 안 썼어요. 킬려고 그러다가 계속 꺼지고, 계속 꺼지고 그랬어요? 화면 나와요. 보통 지금 같은 이런 경우는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PC를 완전히 끄고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 램이라고 하는 거. 얘를 일단 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닦으시고, 저도 그거 봤어요. 다시 넣으세요, 그냥. 전원을 넣어가지고요. 켜지나 안 켜지나는 일단 보는 거예요. 플랭패이 돌아가다가 꺼지고, 돌아가다가 꺼지고 이게 아니라 돌아가는 이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돌아가다 멈추고, 돌아가다 멈추고 이 증상이 램 뺐다 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초기화하는 요런 작업들만 해가지고요. 한 8, 90% 정도는 거의 해결이 돼요. 잘 돌아가네요, 나오네요. 램이 뭐 녹이 생성인 거예요? 아니면 이물찍이. 접촉불량이라고 봐야죠. 접촉이 잘못됐어가지고 그랬었다고 보면 되고요. 요런 경우가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이 됐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증상 나오면 이거 뺐다 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잖아요. 전원 케이블 이거 끄시고, 전원 케이블 뽑으세요. 뽑으신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건전지 있죠? 온용 건전지 있죠? 요거 요거 걸 수 있는 거 이쪽으로 밀면, 건전지 푹 빠져나와요. 뺐다가 한 1분 있다가 다시 건전지 껴주시면, 바이오스, 메인보드가 초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초기화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켜가지고 또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보통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일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램 뺐다 꼈다, 그 다음에 요거 뺐다 꼈다 해가지고, 화면 안 나오는 증상 거의 한 90% 정도는 해결이 돼요. 괜히 이런 상태로 가져갔다가, 파워가 나갔네, 그래픽카드가 나갔네, 그래픽카드 바꿔야 된다고 하면, 요거 쏙 빼고, 그지 같은 거 하나 껴준 다음에, 이거 자기네들이 가져서 팔아요. 중고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맞을 일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 할 구간, 조금 약간 좀 그만. 업그레이드요? 업그레이드. 램 정도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괜찮기는 한데요. 사실 얘가 지금 6세대 제품이거든요. CPU가, 지금 메세지까지 나왔죠. 9세대요. 근데 6세대, 7세대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8세대, 9세대는, 이제 6코어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4코어짜리에요. 똑같은 i5여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굳이 얘네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쓰시다가, 다른 방법을, 다른 걸로 컴퓨터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굳이, 뭐 여기에다가 더 투자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황당하시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ㅎㅎㅎㅎ 혹시 모르니까 한번, 껐다가, 다시 켜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원래 저쪽 2층이, 있지 않았어요? 좀봐가지고, 알았어요. 그 아들님도 막, 전화하고, 호뿐 모양이 막, 봐봅니까? 네, 잘 되네요. 응. 다행이다. 근데, 이것도 시끄러워. 쿨러 쪽이 시끄럽네. 네. 그래픽카드 쿨러가 너무, 시끄러워요. 네. 여기 시끄럽네. 그래서, 기름상에, 뭔데 있는거죠? 바꿀 필요는 없어요. 바꿔실 필요는 없구요. 네. 이런거 청소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안에 보시면, 이 사이사이에 다, 지금 이렇게 먼지, 떼들이 다 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쿨링이 안되니까, 열이 점점 쌓이고, 이거 온도를 낮춰줘야지, 얘도 RPM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온도가 낮아줘야, 내가 일 별로 안해도 되겠구나 하고, 천천히 돌아가요. 근데, 이게 만약 온도가 높아지면, 계속 뜨거우니까, 어찌됐건가 얘는,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니까, RPM도 계속 올라가는거에요. 쿨링팬이 더 빠르게 도니까, 소음은 더 심해지는거죠.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차장, 손세차장 같은데 가실거 아니에요. 가면, 에어건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칙칙 싸주시면 돼요. 얘를 안돌아가고, 이렇게 잡고서, 싸주셔야 돼요. 돌아가는 상태로 그냥, 싸주면, 안 돼요. 이것도 간단하게, 뺏다 꼈다 하는, 그 작업만 해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팔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컴퓨터한테, 사신다고 오셔가지고, 한테 팔러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봤네요. 안녕.